여긴 어떻게 찾아왔느냐? 여긴 평범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. 뭐라고요? 내가 여기 오든 말든 내 마음이야. 아, 잠깐. 네가 설마 대지요신님의 후회냐? 그럼 빨리 들어와라. 나 그냥 갈래. 안 돼! 여기까지 왔으면 꼭 들어가야 돼. 너 안 들어가면 신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린다. 그냥 갈 순 없어. 오공이 날 싫어할 거야. 너 맘대로 해. 난 3장이 저 맘대로 할게. 과연 3장은 신이 될까요? 아니면 그냥 4장으로 계속 살까요? 다음에 계속.